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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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찐거예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부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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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것이 최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이씨 닭다리에 닭다리에 대장에 입을 수 있는 치즈가 매우 좋아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그래도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엉 치즈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달콤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한 느낌이에요 찹쌀가루 너무 맛있어요 마늘에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찹쌀떡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차가운거 같아요 치즈가 너무 차가워요 치즈가 너무 차가워요 치즈는 어떤 맛이냐면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엄청 고소해요 먹기에는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너무 짭짭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엄청 잘 어울려요 아직 안 먹어야만 더 맛있게 먹어야만 먹어야겠어요 뼘는 마늘에 오징어 뼘는 마늘에 오징어 뼘는 마늘에 오징어와 돈이 엄청 이루어져요 오오오오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